정말 대구에서도 많이 오시고 한 5천명 정도 오신 것 같네요. 저 뒤에 아파트에서는 오시지도 못하고 자석이 없을까봐서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박수와 함성이 이렇게 즐겁고 가수들이 노래를 더욱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즐거움이 계속되고 있죠? 계속 한번 모셔볼까요? 이분은 구미 출신 가수인데요. 아마 이분은 친정이 약국하는 것 같아요. 약사 출신 같아요. 사랑이 묘약이지라는 노래로 여러분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가수인데요. 우리 사랑은 실제 보면 일반적인 약, 약약이나 개보림 편절, 한약 같은 것은 사랑에는 잘 듣지 않습니다. 외로울 때도 듣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사랑이라는 노래로 여러분에게 외로움을 달려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약국 친정의 약국인 가수 우리 지화성님을 초대합니다. 우리 약국 친정의 약국인 가수 우리 지화성님을 초대합니다. 기이길 우에로 운해 사랑이 요야 기가 우에 하여 우에로 운해 사랑이 요야 기지 새 차가운 이 바람 이겨내도 견디며 삶의 향기 가득한 사랑 사랑 그 사랑 사랑은 여야 기지 사랑은 여야 기지 기이길 우에로 운해 사랑이 요야 기지 기이길 하고 괴롭게 사랑은 여야 기지 새 차가운 이 바람 이겨내도 견디며 삶의 향기 가득한 사랑 사랑 그 사랑 사랑은 여야 기지 사랑 사랑 그 사랑은 여야 기지 사랑 사랑 그 사랑은 여야 기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지하승입니다 다음 곡은요 혜랑의 사랑은 가슴 아픈 거 박수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가수 지하승 고맙습니다 가수 지하승 기지 고맙습니다 가수 지하승 이 바람이 아멘 아 으 으 으 내 모습이 내내 내 모습은 웃겨서 한 사람을 사랑했어요 내 친척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을 사랑했어요 여자의 마음을 사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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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 마음을 사랑했어요 여자의 마음을 사랑했어요 여자의 마음을 사랑했어요 네 지화숙양 와 사랑이 묘약이지 노래 괜찮네요 다시 한번 힘찬 박수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